안녕하세요. 김종유의 글로벌 ETF입니다. 여러분 3년 만에 여의도 벚꽃길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축제는 따로 열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통제구역이던 벚꽃길이 개방을 합니다. 이제는 꽃길을 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투자에 있어서도 꽃길을 걸어야겠죠. 그럼 일단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알아야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김종유 전문위원과 함께 지난 글로벌 ETF 흐름은 어떠했는지를 알아보고 투자 전략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난 글로벌 ETF의 유출입 동향은 어떠했나요? 네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한마디로 언급드리면 다시 대형주로 가고 있다.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정적인 실적을 보일 수 있는 실적 발표 구간이잖아요. 미국도 이번 주는 아니지만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실적 구간에 들어간다고 봐야 될 텐데 실적 구간으로 들어가면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동안 중소형주 쪽에 테마형 종목군들로 일부 쏠려 갔었다면 이제는 테마 쪽에서는 좀 빠져나와서 대형주 쪽으로 가는 모습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리하게 움직이고 있는 넷플로우 펀드 넷플로우를 보시면 S&P500이 가장 많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탈 본드 채권은 계속 신저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쪽에 투자하는 자금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는 것은 금리가 어느 정도 정점을 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채권도 이제 가격 기준에서 채권 수익률을 떨어지고 채권 가격의 랠리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근데 이 얘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벌써 한 3주째 되는 것 같은데요. 계속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씀. 그래서 금리가 정점을 찍었는지 인플레가 정점을 찍었는지 알 수 없지만 글로벌 자금은 저렇게 계속 신저가로 내려가고 있는 채권 쪽을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 언급드리고 있고요. 코어 S&P500에 대해서도 사고 있고 QQ도 일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S&P500 성장주 쪽에도 배팅이 시작되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머징 마켓에도 돈이 좀 들어오는 모습. 근데 EEM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배분에 의하면 한국 쪽으로도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국내 증시에 외국인들 매수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보면 여전히 이머징 마켓에 돈이 들어오지만 한국에 대한 배팅은 제한적이라는 것도 특징적인 부분이죠. 자 그러면 어디에 빠져나갔을까? 이미 결론을 말씀드렸죠. 중소형주 쪽에서 제일 돈이 많이 빠져나온 모습이고 단기체에서는 돈이 좀 빠져나가는 모습. 회사체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세였는데 이번 주에는 에너지 쪽에서도 그냥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에너지 쪽에서도 일부 자금이 빠져나갔고 그 다음에 바이오테크 쪽도 돈이 좀 빠져나가는 모습. 그 다음에 변동성이 다소 큰 몇 배짜리 그런 레버리지 쪽에서도 돈이 좀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인 점도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좀 눈에 띄는 부분은 회사체를 포함한 일부 쪽에서도 그 다음에 소비재 쪽의 종목군들에서도 돈이 빠져나간 것이 발견되고 있어서 일단 순환이 도는 것은 전체적인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실적을 이어나갈 수 있는 종목군들 대형주 쪽의 배팅이 늘었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대형주 쪽으로 자금이 몰린다고 하셨는데 그럼 신고저가로 봤을 때 알아본 현금으로는 어땠나요? 네. 신고저가도 크게 봤을 때는 다르지 않는데 다만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유틸리티가 또 신고가에 들어왔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인프라스트럭쳐도 이제 신고가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자 미국 정부가 결국은 돈을 배팅하는데 이 돈을 결국 인프라스트럭쳐 쪽에 배팅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글로벌 경기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있는데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정부가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 외 여러 국가들도 정부가 돈을 쓸 수 있는 거 노후된 인프라스트럭쳐에 대한 투자가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쉐어즈 지금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쳐 ETF에 돈도 좀 위입되었고 전반적으로 지금 수익률도 조금 난 그런 양상입니다. YTD로 봤을 때 3개월로 봤을 때 수익률이 같다라는 것은 연초까지 별 움직임이 없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신저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여전히 다 채권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채권과 관련된 전반적인 ETF는 다 계속 신저가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펀드를 중심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눈에 띄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국가별, 섹터별도 테마별로 분석해 봤을 때 시사점은 무엇이 있었나요? 일단 한마디로 전체를 요약해보자면 낙폭가대 국가, 낙폭가대 섹터, 낙폭가대 테마가 오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전체 포지션이 좀 축소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일방적으로 좀 내려갔던 유럽 쪽 증시들이 일단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스 5%, 그 다음에 터키가 지금 5% 올랐고요. 덴마크도 4%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유가 떨어짐과 동시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클린에너지 쪽 종목권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브라질은 여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멕시코와 브라질은 여전히 포함되어 있고 반대로 약세를 보인 쪽을 보면 칠레같이 최근에 좀 강세를 보였던 국가 페루 같은 국가들이 일정 부분 소폭의 조정을 보였지만 추세가 꺾이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일본, 에라 때문에 계속 약한 모습 나타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타이원 같은 국가도 우리랑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도 계속 증시가 상대적인 부진함에 빠져 있는데 대만도 좀 마찬가지라는 거죠. 글로벌 공급망, 글로벌 생산과 관련된 부분이 정체를 보이면 타이안 같은 국가들도 약간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측면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섹터별로 봤을 때도 눈에 띄는 것은 지금 부동산 아까 인프라 스트럭처와 더불어서 부동산 쪽이 강세 흐름이 눈에 띄는 부분이고 소비재 쪽에서 돈이 빠져나갔다고 그랬는데 소비재 쪽, 필소비주 쪽에서는 일부 수익률이 괜찮게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반대로 금융, 에너지, 소위 원자재 쪽에서는 일부 차익실현도 나타나는 모습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에 전략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전체적으로는 주식 비용을 줄이고 현금을 늘리되 업종은 다양하게 가져가자는 말씀을 드렸죠. 일시적인 조정에 연동되지 말고 지금은 다양한 어떤 골고루 조금 뭔가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테마별로 살펴봤을 때는 납복가 됩니다. 글로벌 리튬, 2차전지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 다음에 클린에너지 말씀드렸던 대로 움직였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터넷 종목군들, 핀테크 종목군들 핀테크 지난주에 이쪽에 있었잖아요. 계속 몇 주간 이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단기적으로 납복이 좀 깊었던 쪽에 반등이 있었고 한 주 만에 바네이크 세미콘덕터는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선 모습이었던 것은 반도체 전반이 부진했죠. 지난주 미국 시장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규 런칭한 ETF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었나요? 일단 빅이벤트, 저는 최근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다 빅이벤트였지만 가장 중요한 빅이벤트는 지금까지 오른 이 물가가 과연 기업 실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환율 변했죠, 금리 변했죠, 원자재 가격 변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권시변수의 변화가 과연 기업 실적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가 소위 투자라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라는 거죠. 그래서 뉴스 팔로우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슈가 더 중요한 이슈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주가를 보는 제 입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인 이벤트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1분기 실적이다. 1분기 실적이 업종별로 종목별로 어떻게 나오느냐가 관건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신규 런칭된 것은 이렇게 두 배짜리 빅스 레버리지 ETF가 런칭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구성을 보시면 4월달 지금 선물이 42% 그 다음에 5월달 선물이 58% 거의 6대 4 정도의 비율로 담고 있는데요. 두 배를 추종하는 거란 말이죠. 전반적으로 지금 두 배를 추종하는 빅스 ETF에 투자하신다는 얘기는 결국 추가적으로 여기서 변동성이 늘어날 수 있다에 베팅하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데 투자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거야. 그동안 어설픈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급락할 거고 이렇게 베팅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을 텐데 이런 레버리지는 맞으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지만 틀렸을 때 확률이 더 높고 틀렸을 때 상처도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고요. 더 안 좋은 건 방향이 맞았어도 내가 예상한 만큼 급하게 하락하지 않으면 방향이 맞았는데도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레버리지 상품의 특성상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쪽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시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다만 이벤트 자체가 있고 이벤트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신규 ETF들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특징적인 부분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 주 전망과 전략도 정리해 주시죠. 지난주 전략과 크게 달라질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가장 먼저 억압되기 싶은 것은 이벤트에 순응해라. 실적 발표에 따라서 개별 종목군들의 변덕성이 커질 수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들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성격이 결정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쫓아가라는 거죠. 내 상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확실하게 이번 시장은 무조건 단기 반등에 재차 급락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반등을 시작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무조건 위로가 대형주의 베팅하는 게 맞을 거야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도 제가 보기엔 굉장히 어설픈 전략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 순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전략 유지합니다. 현금 확대하셔야 되고요. 고밸류 종목군들은 여전히 비중 축소하실 필요가 있겠고 조금 전 언급되었던 대로 레버리지 파생 상품과 연계되어 있는 상품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게 어떤 상품이든 일단 자제하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방향이 맞을 때 혹시라도 이익이 크게 날지 모르겠지만 이익을 크게 내려면 파생 상품의 특성상 레버리지의 특성상 무조건 급하게 쫙 내려가야 되거든요. 미국 증시 기준으로 보면 다우존스 기준으로 봤을 때 하루에 600포인트씩 빠져줘야 그래야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익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런 투자는 굉장히 어리석은 투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 발표가 됐을 때 같은 얘기죠. 수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시장의 성격이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지수도 좀 착착 올라가고 성장주의주의 흐름으로 갈 거냐 아니면 연초처럼 지수는 굉장히 원만하게 가는데 소위 에너지 인플레 종목군들만 갈 거냐 그 성격을 이번 실적 발표를 보면서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조금 더디 가더라도 안전하게 가자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일정 부분의 현금 확보, 다양한 포트폴리오 그리고 실적 발표에 의해 시장에 순응하는 전략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언급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번 시간엔 지난 글로벌 ETF 동향이 어떠했는지 살펴보고 이와 함께 다음 주 전망과 전략까지 짚어드렸는데요.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순응이 필요하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종우의 글로벌 ETF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립니다. 상품 및 부동산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임포스트 데일리와 진행자, 출연자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임포스탑 미디어그룹 기업을 봅니다. 임포스탑 데일리와 감사합니다. 김종우의 글로벌 ETF heart